자 먼저 교통이라는 수화를 배워보겠습니다. 두 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구부리시고 두 손가락만 구부리시고 자 교통 이것은 또 자동차라고 씁니다. 이 손을 양손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교통, 교통, 사고, 교통, 사고 도와주세요는 원래 돕다는 내가 이 상대방을 돕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나를 도와주세요로 할 때는 도와주세요. 내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세요. 교통사고 났어요? 도와주세요.